이탈리아가 계속해서 확산세 있습니다. 한국 모델을 따르기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죠. 이렇게 이탈리아가 먼저 한국 모델을 따르기로 방향을 잡았고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스페인이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증가세가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죠. 지금 이탈리아가 먼저 한국 모델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이란도 스페인도 따라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당히 겪어보니까 치사율도 높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잘 관리되고 있는 모델을 따르는 게 맞는 거죠. 미국도 지금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상을 했던 부분이죠. 더 많은 사람들을 검사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쭉 증가하겠죠. 쭉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정점을 짓고 내려올 겁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탈리아가 한국 모델을 따르기로 했고 나머지 나라들도 이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늘 빌게이츠도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은 한 두 달 정도면, 한 10주 정도면, 늦어도 10주 정도면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정점을 향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정점이 좀 있으면은 정점을 찍겠죠. 정점을 찍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증가속도가 이런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에서 조금 이제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날때도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란이나 이런 쪽은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 모델을 좀 따르고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그러면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정점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미국은 계속해서 증가세가 나타나겠지만 검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 그 다음에 미국이 국방생산법을 발동을 했습니다. 이 부분 지금 뭐 아주 많은 것들이 전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확산세 증가세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두번째는 보잉이 자금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재정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있죠. 자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는 재정정책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큰 금액을 투입을 하면서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잉이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받아들인다에 한 표를 줄 수 있겠죠. 자 이런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생명의 현재 보유가치 대비해서 각종 주식 자산을 가진 보유가치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현저히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만큼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뭐 앞으로 돈을 많이 못 벌 거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하락을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이거는 뭐 너무나 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요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보잉 창사 최대 위기 77조 긴급 자원 자금 지원을 요청했는데 보잉이 잘못될 경우에 미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겠죠. 현재 보잉 관련된 지원 수가 200만 명에 달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지원을 해줄까 안 해줄까 고민을 조금이라도 할까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민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행동하는 이런 상황과 지금 처한 입장을 보면 천조씩 막 뿌려버리죠. 천조씩 뿌려버리고 있는데 200만 명이 실직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나 몰라라 네가 알아서 해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지금 긴급 자금 요청을 했으면 긴급 자금 주겠죠.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야지 이걸 막을 수 있죠. 이렇게 이걸 만약에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파장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천조도 푸는데 77조 그까짓건 알았어 하고 툭 던져 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건 해결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국 어린이도 지원금 500달러 받죠. 성인은 1200달러 어린이도 500달러. 자 이렇게 줍니다. G20 경기부양책 규모 3조 573억 달러. 미국 1조 달러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독일은 133조 원 추가 예산 23일 확정이죠. 이후 기업 상대 직접 보조금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원을 쏟아내고 있죠. 핵심은 현금입니다. 전 세계 부양책의 규모도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죠.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런 규모는 더 커질 겁니다. 엄청나게 커지겠죠. 이런 규모 엄청나게 커지게. 그래 보잉 안좋아? 델타 안좋아? 얼마 필요한데 얼마 필요한데 얼마 필요한데 툭툭툭 다 던져주겠죠.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부양책. G20 국가에서 발표된 경기부양책 규모만 현재 3944조에 달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1조 달러 지원 대책에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승인을 하지 않을까. 의회가 승인을 할 겁니다. 승인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만약에 민주당이 승인을 안 하죠. 안 해가지고 뭔가 잘못하죠. 그러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늘 끝까지 치솟을 겁니다. 하늘 높이 완전히 치솟아버리겠죠.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민주당이 승인을 안 해주더라. 그렇게 돼버리면 선거 하나만 합니다. 트럼프는 무조건 되죠. 아무리 경제가 안 좋게 돌아간다고 해도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인은 무조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트럼프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자충수를 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을 위한 그런 명분이기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 승인을 안 하겠다 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3일 전후죠. 23일이면 내일모레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23일 전후에서 여야 협상을 거쳐서 미국 상원에서 승인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상원에서 하면 공화당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정해지겠죠. 그러면 이 대책 1조 달러 지원 대책에 승인이 23일에 나오겠죠. 그럼 23일이면 월요일 우리 장이 끝나는 시점에 이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승인돼서 돈을 뿌리게 되면 이게 또 아주 큰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해당 지원 대책에는 성인 1인에게 1200달러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외에도 6주간 임금 지급을 위해서 3000억 달러 규모 중소기업 대출 기업 대출을 위한 환율 안정자금 2000억 달러로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 2009년 2월 의회 승인했던 경기부양책 규모가 8310억이죠. 그 이후로 지금 가장 큰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때보다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하죠. 천조를 넘었으니까 엄청난 3,944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세금 신고 납부기한 다 연장해버리죠. 이자 이런 거 없이 납세 기한을 15일에서 7월 15일로 옮겨버립니다. 과태료도 없죠. 나중에 내려야 되죠. 다 조해지면. 그리고 MMLF의 지방재 포함해서 연준에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문두신 정란이.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지원할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하고 지방정부에 또 돈을 뿌리죠. 완전히 그냥 돈을 갖다. 그냥 붙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수준입니다. 지방체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금융위기 당시에도 지방체 매입은 시행된 적이 없죠. 지금 금융위기 이때보다도 돈을 훨씬 더 광범위하게 뿌리고 이것저것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만한 부분들은 다 진행을 해버리죠. 이런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런 부분 보면 보잉은 그냥 도와준다. 77조 정도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지는 그런 기업들. 얼마 필요한데? 그러고 주겠죠. 또 얼마 필요한데? 주겠죠. 그렇게 아마 쏟아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도 엄청나게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보름간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종교체 유흥시설 보름간 운영 중단을 권고했고 권고 불이행 시에는 행정명령 시설 폐쇄 조치 등을 하죠. 그리고 국민들도 다중시설 이용 및 외출 자제야. 아주 강력하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보름 동안에 이런 거 하지 마라. 집단 발병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걸 확실하게 막아야 되겠다. 행정명령 시설 폐쇄 조치까지 하는 아주 고강도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좀 많이 줄어들겠죠. 많이 잦아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국방생산법 발동했죠. 의료물자를 확보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확산 방지하는 데 필요한 의료물자 확보하기 위해서 국방생산법 발동했습니다. 의료물자 부족에 대처할 목적으로 민간기업의 관련 조달과 증산을 명령할 수 있는 국방생산법을 발령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이제 올인하는 거죠. 민간기업에다가 조달하고 더 많이 마스크 천만 개 생산하지 말고 이천만 개 생산해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최고 단계까지 높였고 이런 비상사태 때 용인되는 특별 권한을 행사해서 치료의 필수적인 인공호흡기, 마스크 등의 확보를 서두르게 됐죠. 이렇게 국방생산법 발동한 것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때 재정이 된 겁니다. 물자 조달과 증산, 임금과 물가, 통제에 이르는 폭넓은 권한을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위임을 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면 엄청나게 통 크게 발빠르게 움직이죠. 인공호흡기 더 만들어서 가져오시오. 마스크 천만 전 갖고 안됩니다. 이렇게 가져오시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삼성생명의 무슨일이 보면 시총이 보유주식,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보유주식의 가치보다도 27% 수준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먼저 위치를 좀 보시면 지금 금리가 크게 인하가 됐죠. 금리가 크게 인하가 되면서 돈을 벌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됐습니다. 주가는 좀 미래가치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돈 벌기가 힘들어지겠구나.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하락을 해 내려가고 있죠. 대부분 다 비슷하죠. 종목들이 비슷한데 특히 삼성생명 지금 보면 차트 큰 걸로 한번 보면 2018년도에 134,000원 하던 게 지금 이제 앞자리가 바뀌었죠. 134,000원에서 10만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34,000원이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9만4,000원이었는데 지금 3만4,000원이에요. 보통 삼성생명 같은 이런 종목들은 움직임도 적고 별로 크게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는데 지금 내려간 상황을 보면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2020년도도 7만6,000원 수준에서 3만3,000원 수준으로 반토막 이상 하락을 했죠. 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보험업으로 먹고 살기는 좀 힘들다. 이런 게 다 반영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외인하고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팔아대고 있죠. 외인기관 계속 팔고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내리고 있죠. 연기금은 좀 사고 있죠. 연기금은 조금 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개인들이 계속 사기 때문에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려간 상황을 보면 엄청나죠. 10%, 20%, 30%, 40%, 거의 50% 내렸죠. 50% 3월 6일부터 해가지고 2월 28일부터 치면 지금까지 해서 한 달 동안에 50% 정도 내려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마하게 내려갔죠. 이게 뭐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먼저 보면은 현재 시총이 6조 7,900억 정도 되고 있죠. 외국인은 15% 정도 들고 있고 PBR이 0.17입니다. 0.17 추정 PR이 5.6 정도 되고 있고 배당수익이 7.8%까지 올라갔습니다. 평소 배당수익률이 1.6%였죠. 그리고 작년에 2018년도에 3%였습니다.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배당수익률이 7.8%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매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순이익이 1조 7천억 정도 되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1조 1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해도 해도 넘어하죠. 지금 보시면 배당성향이 28% 30% 되는데 이렇게 배당을 한다 그러면 7.8% 거의 8%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까지 떨어졌고 PBR이 0.17 이죠. 그리고 순이익은 계속해서 내고 있죠. 영업이익이 이제 한 번 이렇게 적자가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면 당연히 겁이 나죠.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 많이 내려갈 수 있겠죠. 계속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생명의 상황을 보면 보유 주식 가치만 25조 입니다. 25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삼성생명 시청을 보면 6조 7,900 원 이죠. 6조 7,900 이죠. 이건 이외의 5인이 47% 나 들고 있습니다. 저희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확 내가 뺏어 가지고 내가 최대 주주로 올라갔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이건희 왜 5인이 꽉 지고 있죠. 이건희가 20% 그 다음에 삼성 삼성 분산 19% 삼성 문화재단 4% 이렇게 있다 보니까 경영권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참 아쉽죠. 자사주가 10% 이러니까 어떻게 경영권을 건들 수가 없죠. 57% 를 들고 있으니 이거 정말로 탐나 죠. 이거 만약에 이 지분을 나한테 제발 넘겨 주시오. 내가 어떻게든 6조 7천 원 구해 가지고 삼성생명 내 걸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무조건 그렇게 하겠죠. 무조건 이 최대주주 내가 올라서서 삼성생명 6조 7천 900억 오케이 내가 6조 7천 900억 에 샀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면 되냐면 자 주식 가치가 25조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현재 주식 가치면 25조 니까 내가 이 삼성생명 주식을 통째로 내가 사버리는 겁니다. 안팔겠죠. 안팔겠지만 통째로 내가 사가지고 6조 8천억 을 주고 사서 지금 들고 있는 삼성 전자 주식 삼성 물산 주식 그런 주식들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주식 그 주식 다 팔면 25조 되죠. 25조 자 그러면 25조를 내 손에 딱 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총 6조 8천억 이니까 6조 8천억 주고 삼성생명 내가 딱 사가지고 이게 웬 횡재냐 이러면서 삼성 전자 주식 지금 가치로 다 팔아버리고 삼성 SDI 주식 삼성 물산 주식 뭐 이런 주식 싹 다 팔면 되겠죠. 전부 다 팔아가지고 내 손에 25조 딱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게 부동산도 다 팔아버리고 하면 한 26,7조 정도 되겠죠. 그럼 26,7조 정도 되니까 한 27조로 잡으면 27조 가 내 주머니에 들어왔습니다. 6.8조 주고 사서 20조 내 거죠. 20조 는 내 주문에 딱 챙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7조 정도 7조 정도는 내가 상금에 그냥 그대로 놔둔다 이렇게 생각 그러면 20조 공짜로 가져오는 거죠. 20조 20조 공짜로 가져오는 거고 삼성 생명이 그러면 앞으로 영업이 힘들어지겠죠. 금리도 떨어지고 힘들어지겠지만 아무리 힘들어진다 해도 계속해서 적자 내다가 삼성 생명이 나 나 파산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삼성 생명 보험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죠. 그러면 내가 빼먹을 수 있는 거 보여주신 25조 다 팔아가지고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삼성 영업 영업 열심히 좀 해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하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금 줄 돈들 유보율로 남겨져 있겠죠. 그런 회사가 들고 있는 이 회사는 그런 자금은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겠죠. 유보율이 3만 2천 5백 프로니까 부채 비율은 돈을 이렇게 받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 보험을 드니까 그게 이제 부채 비율로 잡히는 겁니다. 원래 보험업계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보율을 가지고 보험 청구하면 주고 또 새로 가입 받고 또 주고 받고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영업이 돈 많이 못 번다고 하더라도 돈 많이 못 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돈 많이 못 벌지만 어떻게 좀 잘해보자 하다가 이런 상황 다 끝나고 좋아지면 다시 또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내 주머니에 25조 챙길 수가 있는 거죠. 25조 딱 주머니에 넣어놓고 삼성 생명 이 가치만 가지고 그냥 하면 되죠. 그냥 굴리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좀 이상하죠. 지금 이렇게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게 지금과 같은 이런 외부 충격이 있지 않는 한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이런 상황은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 불가 말이 안 되죠. 정말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6조 내가 어떻게든 누구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땡겨 자신이 있습니다. 6조 8천억 나한테 투자해라. 그러면 6조 8천억 나한테 투자를 하면 내가 니한테 3개월 만에 10조 만들어 줄게 10조 그러면 7조 투자해가지고 3조가 3개월 만에 생긴다 그러면 전부 다 나한테 투자 하려고 하겠죠. 그럼 내가 딱 가가지고 이건희 회장님 이거 나한테 파세요. 이거 나한테 파세요. 이렇게 운영할 거면 나한테 파세요. 그래가지고 6조 8천억 딱 주고 지분이 그 정도 50%만 가져오면 되니까 3조 5천억 있으면 되죠. 3조 5천억 딱 주고 지분 딱 가져오면 되죠. 딱 가져와가지고 자산매각 다 이제 구조조정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주가상태가 이러이러하니까 안되겠다. 이러면서 자산 다 팔아가지고 신사업도 하고 새로운 거 하고 바이오도 개발하고 이러면 되겠죠. 그럼 현금이 들어오는게 25조가 들어오니까 그 25조 가지고 이거 삼성생명 못해먹겠다. 그러면 다른 거 M&A 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좋은 회사들 계속 사고 사고 이렇게 해도 되죠. 지금 안좋으니까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이것저것 다 사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사드리면 가치가 폭등했죠. 나중에 어차피 좀 지나면 다 해결될 거 폭등하겠죠. 그러면 완전히 논하는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분을 안 넘기는 게 문제죠. 죽었다 깨어나도 못판다. 이러겠죠. 지금 삼성전자 주식하고 이런저런 주식 가진 것만 해도 그 가진 것만 팔아도 25조가 나오는데 그리고 땅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는데 그리고 브랜드 가치도 지금 1위죠. 그런데 지금 이거 3조 5천억에 팔아라. 이거니까 3조 5천억에 팔아라. 절대 안 팔 겁니다. 절대 안 팔겠죠. 절대로 안 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정말 가져올 수 있다면 정말로 가져와가지고 돈을 크게 불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광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상황이 안 좋으면 더 떨어질 수 있겠죠.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다 끝나고 나면 정말로 주식만 다 팔아도 PBI 1까지만 간다 그래도 13만원 이상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내렸지 모르죠. 그렇지만 업황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론대로 한다 그러면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바이오기업 하나 사면 되죠. 바이오기업 바이오기업 하나 해외 잘 나가는 바이오기업 20조 25조 손에 딱 쥐고 있으면 살 것 천지죠. 사실 천지입니다. 지금 같은 케이스에는 우리나라 못 믿겠다 그러면 미국이 쇼핑감되죠. 그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정말로 말대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지나고 나면 언제가 바닥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나고 나면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삼성생명도 보면 근데 매동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죠.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지금 외인기관이 계속해서 팔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외인기관이 이제 스물스물 들어오겠죠. 어느 순간 되면 그 바닥이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바닥이었는지 아니면 좀 더 내려갈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정말로 군침이 돌죠. 이 사업을 산다고 한다면 정말 사가지고 당장에 다 팔아 버릴 텐데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거 나한테 좀 넘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러한 대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대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앞전에 제일기획으로도 배당금으로 이렇게 봤죠. 삼성생명도 배당금으로 보고 현 보유가치 주식가치 대비해서 시총을 보면 정말로 말이 나오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이거 사면 성질 급한 사람들이 사가지고 하면 야 이거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말이 안된다 하고 샀더니 또 더 내려가 있죠.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거 물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한 1년 2년 뒤에 되면 자산가치까지만 간다 그래도 얼마까지 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 정도로 주식의 이런 가치가 급락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워렌 버핏이 이걸 발굴했다 그러면 눈이 번쩍번쩍 눈이 번쩍 들겠죠. 그래서 강하죠. 싹쓸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미 주가는 많이 내려온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